안녕하세요. 윅주시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2월 28일 오늘의 윅주시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배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제는 굉장한 뉴스 하나가 전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애플이 10년 넘게 진행해 오던 애플카 프로젝트를 포기한다는 굉장한 뉴스가 발표가 됐거든요. 이 뉴스를 접하면서 한가지 든 생각은요.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 정말 잘했다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최근에는 10년마다 강산이 한번 변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자주 세상이 계속해서 이볼루션 진화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좀 짧은 기간에 기간을 설정해 놓고 투자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단 1년 앞도 우리가 쉽게 예측할 수 없는 게 최근의 현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계속해서 하다보면 세상의 변화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굉장히 민접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질 것 같습니다. 세상이 너무나 빨리 변화하고 있고요. 이러한 변화에 가장 빨리 보조를 맞추는 것은 기업입니다. 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그리고 보다 좋은 실적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빠르게 세상의 변화를 만들어 나가고 또 적응을 하면서 생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따라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기업들의 변화 모습 추세를 살펴보면서 좋은 투자 종목도 살펴볼 수 있는 거고요. 또한 동시에 투자를 떠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지 파악할 수 있는 굉장히 소중한 기회가 우리한테 덤으로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한 두 아이를 기르는 아빠 입장에서요. 정말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아이들한테 가이드를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조금씩 조금씩 향상한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도 기업들이 전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의 변화를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2월 28일 준비된 오늘의 빅주신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빈비지닷컴에서 제공하는 S&P500 맵 역시도 세상의 변화에 발맞춰서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어제랑 약간 달라진 부분이 하나 발견이 되거든요. 원래 애플의 위치가 이쪽이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종목들이 위에 있었는데 지금 자리를 수압했잖아요. 그럴만한 이유 하나가 있었습니다. 빈비지닷컴에 맵을 보시는 방법 두 가지 정도가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색깔입니다. 만약에 해당 주식이 상승 추세를 만들어냈으면 푸른색으로 표시가 되고요. 적색은 주가가 떨어졌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색깔이 짙으면 짙을수록 선명하면 선명할수록 그 낙폭이나 올라간 정도가 컸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려볼 수가 있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2.39% 올라갔고요. 구글은 0.97% 올라갔죠. 따라서 넷플릭스의 푸른색이 구글보다 훨씬 더 선명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떨어진 종목도 마찬가지죠. 엔비디아는 0.49% 떨어졌는데 브로드컴은 0.98% 떨어지면서 조금 더 낙폭이 컸잖아요. 따라서 조금은 더 선명한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박스의 크기입니다. 각 종목에 따라서 크기가 다르잖아요. 왜냐하면 이 크기는 S&P500에서 해당 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을 얘기합니다. 시가총액 기준이죠. 그런데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시가총액의 순위가 바뀌었잖아요. 따라서 마이크로소프트의 박스가 애플보다 더 크게 나타나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가 아마존, 구글을 차례로 제치고 지금 시가총액 3위로 올라섰잖아요. 따라서 엔비디아의 박스가 아마존 그리고 구글에 비해서 더 커야 되는데 어제까지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핀비지닷컴에서 이 박스의 크기를 재조정하면서 위치가 바뀔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어제 시장을 보시면요. 빨간색 그리고 푸른색이 골고루 섞여 있습니다. 반 정도는 떨어지고 반 정도는 올라갔다. 뭐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3대 지수의 움직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다우존스는 떨어졌습니다. 0.25% 하락 추세를 만들어냈고요. S&P500은 0.17%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이 가장 좋았는데요. 0.37% 추가적으로 올라갔습니다. 어제 주가의 상승 추세가 가장 도드라졌던 성장주의 이름을 살펴보시면 사운드 하운드 AI가 다시 꼭대기에 있습니다. 거의 20% 가까이 추가적으로 상승을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한 달 만에 무려 272% 이상 폭등 추세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밈 주식의 형태를 삐고 있다. 뭐 실적하는 관계가 없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플러그 파워를 보시면 16.78% 올라갔고요. 인텔리아가 플러스 12.15로 오래간만에 좋은 추세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네 번째 종목은 리오토고요. 리오토 역시도 이틀 연속 10% 이상 급등 추세를 지켜내고 있고요. 에디타스가 플러스 9.93, 레몬에이드 플러스 8.44, 주미 플러스 8.00, 퍼시픽 바이오 플러스 7.46, 소파이 플러스 7.14, 블룸에너지 플러스 7.13, 버진 갤럭틱 플러스 6.74, IIPR, 이노베이티브 인더스트리얼 프로포티가 플러스 6.21% 만들어냈습니다. 뭐 이 밖에도 앨범알이라든지 로빈후드가 좋은 주가의 상승을 도모했고요. 제가 최근에 가장 많이 말씀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모멘텀이 좋은 주식이 계속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지만 한 가지 더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요. 기술적인 조정입니다.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이틀 연속으로 리오토 같은 경우는 10% 이상 상승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모멘텀을 잠깐 살펴보시면요. 밑으로 쭉 내려와서 RSI 지수를 봐야겠죠. RSI 지수가 지금 현재 85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적인 분석을 해봤을 때 리오토의 주가는 당분간 기술적인 조정에 굉장히 노출이 많이 돼 있다. 왜냐하면 지나치게 짧은 시간 동안 주가의 상승이 도달하셨잖아요. 따라서 기술적인 분석을 우리가 아울러서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다음에는 어제 미국 증시에서 주가의 흐름이 가장 좋지 않았던 성장주의 이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위쪽을 보시면 유니티 소프트웨어가 보이는데요. 6.12%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럴만한 이유 하나가 있었는데요. 어제 유니티 소프트웨어는 4분기의 실적 그리고 가이던스를 발표했거든요. 그리고 장 초반까지는요. 무려 19%나 주가가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19% 떨어지다가 갑자기 마이너스 6%로 회복을 했잖아요. 그럴만한 이유도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파이퍼 샌들러라는 투자기관에서 유니티 소프트웨어 주가가 떨어지는 걸 보고요. 그만 팔아도 된다. 이제 중립이다. 이렇게 원래는 매도 의견을 주고 있다가 중립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하락 추세가 잠잠해지고 마이너스 6%로 회복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요. 이번에 유니티 소프트웨어의 워닝 결과는 생각보다 굉장히 좋지가 않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잠깐 설명드리죠. 4분기의 매출을 보시면 6억 6,900만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컨센서스는 5억 6,542만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컨센서스에 비해서 월등히 좋은 매출을 보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요. 엄청난 매출이 단일 거래에서 발생했습니다. 원오프라는 얘기죠. 이 얘기는요. 4분기 도중에 유니티 그리고 웨타 FX라는 고객사가 있는데요. 서비스 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원래는 구동 모델을 이용하고 있었던 고객사인데 이제는 더 이상 구동 모델을 이용하지 않고요. 아예 연구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했거든요. 그 얘기는 한 번에 그냥 라이센스를 사버린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거래로 인해서 무려 9,900만 달러의 추가 매출이 발생했습니다. 거의 1억 달러 가까운 그런 돈이잖아요. 따라서 이 거래를 제외하고 계산을 해보니까 매출은 원래 5억 1천만 달러에 불과했다. 그 얘기는요. 컨센서스가 5억 6천만 달러가 넘었잖아요. 따라서 원래 매출은요. 컨센서스에 미치지 못하는 굉장히 저조한 실적이었죠. 하지만 한 번에 추가 매출이 발생하면서 1억 달러가 추가되면서 좋은 매출로 보호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분기 주당 순이익을 보시면 마이너스 0.66이고요. 아직까지 적자 기업이죠. 그런데 컨센서스 예상치는요. 마이너스 0.45였거든요. 따라서 1억 달러의 추가 매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닝 결과는 예상치를 맞추지 못했죠. 따라서 이 부분도 굉장히 부정적인 효과가 발휘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이던스를 보시면 결정적입니다. 1분기 매출에 대한 컨센서스는 5억 3천 6백만 달러인데요. 지금 가이던스는 4억 1천 5백만 달러에서 4억 2천만 달러 정도가 된다. 이렇게 예상치를 발표했거든요. 따라서 1분기에도 굉장히 초라한 성적이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2024년 연간 매출에 대한 가이던스를 보시면 17억 6천에서 18억 달러 정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발표했는데요. 컨센서스는 무려 23억이 넘습니다. 따라서 1분기뿐만 아니라 2024년 내내 유니티 소프트웨어는요. 굉장히 실망스러운 그런 매출이 발생될 것이다. 따라서 이번 어닝 결과도 굉장히 초라하고요. 또한 가이던스 역시도 최악이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행히 파이퍼 샌들러 때문에 마이너스 19%가 마이너스 6%로 회복이 되면서 마무리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밖에도 주가의 흐름이 좋지 않았던 종목들을 보시면 ARM 홀딩즈가 마이너스 5.64로 조정을 받았고요. STEM이 마이너스 4.11, SMCI 마이너스 2.88, ServiceNow 마이너스 1.61, TSMC 마이너스 1.57, Grab 마이너스 1.41, UiPath 마이너스 1.37, Shopify 마이너스 1.20, Roblox 마이너스 1.11, Broadcom 마이너스 0.99, KLA가 0.91% 떨어졌습니다. 어제 주가가 떨어진 종목들의 공통점이 하나 보이는데요. 많은 종목들이 인공지능 수혜주입니다. ARM도 그렇고요. STEM도 역시 인공지능과 관련이 있는 종목이죠. SMCI, ServiceNow, TSMC, UiPath, 뭐 다양한 종목들, Broadcom까지 마찬가지죠. 많은 종목들이 인공지능과 관련된 종목이 어제 추세가 좋지 않았다. 따라서 기술적인 조정으로 봐도 괜찮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다음은 미즈온 탑12의 성적입니다. 어제 12종목 중에 반은 올라가고 반은 떨어졌는데요. 주가 흐름이 가장 좋았던 종목은 소파입니다. 7.14% 하루 만에 추가적으로 급등 추세를 만들어내면서 최근에 주가 흐름이 조금씩 양호해지는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고요. 팔란티어가 4.12% 올라가면서 계속해서 좋은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피니언이 플러스 4.00, 나비타스 플러스 0.88, 우버 플러스 0.50, 테슬라가 0.17% 올라갔습니다. 반면 나머지 6종목은 떨어졌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거의 횡보를 했고요. CRM이 탑12에 포함되고 첫 번째 날인데 마이너스 0.30으로 조금은 아쉬운 모습을 보였고요.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0.49, 아마존이 마이너스 0.68, TSMC 마이너스 1.57, SMCI가 2.88% 떨어지면서 조정을 받았습니다. 한 가지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은요. 지난 6개월 동안 탑12 중에 주가의 수익이 가장 좋지 않았던 세 종목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인피니언 7.67% 올라가는데 그쳤고요. 두 번째는 나비타스 마이너스 32.5% 그리고 테슬라가 16.29%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어제는 이렇게 최근 들어서 가장 주가 흐름이 좋지 않았던 세 종목이 일제히 상승을 했습니다. 세 종목 모두 전기자동차랑 관계가 있는 종목들이고요. 따라서 이것이 과연 반전의 시작인가 아니면 잠깐 기술적인 반등이었나 이렇게 우리가 좀 호기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전기자동차 섹터가 계속해서 굉장히 좋지 않은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결국은 주식은 조금 선행하잖아요. 따라서 지나치게 선행하면서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세 종목이 일제히 올라간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궁금증을 자아내는 그런 현상이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애플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 정말 충격적인 뉴스가 보도가 됐고요. 지금 시장 참여자들은요. 애플의 애플카 프로젝트 중단이 과연 악재인가 아니면 호재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일단 시장에서는요. 악재라기보다는 호재로 인식을 한 것 같습니다. 어제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요. 애플의 주가는 거의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조금씩 떨어졌죠. 그러다 갑자기 애플카 중단 소식이 들려오고 나서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따라서 어제 0.81% 올라가면서 마감이 됐거든요. 시장이 마감된 이후에도 0.24% 추가적으로 주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기사를 통해서 애플카 프로젝트의 중단이 과연 악재인지 호재인지 그리고 저의 개인적인 의견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애플은 자율주행차 계획을 포기함으로써 수십억 달러의 잠재적 수익 그리고 한 임원이 궁극의 모바일 기기라고 불렀던 제품에 대한 꿈을 포기하게 됐습니다. 한 가지 희망이 있다면요. 제네레티브 AI와 혼합현실 헤드셋을 포함한 다른 큰 베팅이 그 자리를 메울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 가지는 없어졌지만 아직까지 인공지능 그리고 메타버스가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애플은 화요일 직원들한테요. 자동차 프로젝트를 중단하고 일부 직원들을 AI 업무에 재배치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상에 커다란 결정이 발표가 된 셈이죠. 자 결론을 보시면요. 애플의 미래는 더 이상 자율주행 기능이 탑재된 10만 달러짜리 자동차 판매에 달려있지 않다. 따라서 미래를 다른 곳에서 개척해야 된다. 이런 의미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거고요. 대신에 이제 애플은 소비자와 투자자들의 상상력을 사로잡고 있는 제네레티브 AI 산업에서 경쟁자들을 따라잡는 데 집중할 것이다. 사실 인공지능이 등장한 지 이제 1년 반이 지났습니다. 그런데요. 지금까지는 애플이 너무나 잠잠하죠. 따라서 애플이 정말 인공지능에서 낙오되는 것인가. 이런 걱정이 너무나 많았잖아요. 따라서 지금부터는 AI 경쟁에 뛰어들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겠죠. 또한 이러한 변화로 인해서 애플은요. 아직 신생 제품인 비전 프로 헤드셋을 주류 제품으로 만드는 데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애플의 미래는 두 가지에 달려있게 된 거죠. 첫 번째는 인공지능이고요. 두 번째는 비전 프로로 대표되는 메타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그 얘기는요. 경쟁이 굉장히 가열화되고 있죠. 일단 첫 번째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요. 애플이 상당히 후발주자의 느낌이 나잖아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아마존, 메타, 구글 모두 신나게 달려가고 있는데 이제 출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애플이죠. 좀 불안한 느낌이 들게 되고요. 두 번째 비전 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제 비전 프로가 메타가 구축하고 있는 헤드셋에 비해서는 훨씬 더 고급 사양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타와의 경쟁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느낌이 들게 되는 거죠. 따라서 미래를 위한 두 가지 프로젝트가 남아있지만 굉장히 힘든 싸움이 될 것이다. 이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일부 투자자 그리고 분석가들은요. 최근 몇 달 동안 더욱 위험해진 자동차 시장을 피할 수 있게 된 애플의 이러한 결정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애널리스트 아누라그 그리고 앤듀류가 나오는데요. 자동차 대비 AI 수익원의 장기적인 수익성 잠재력을 고려할 때 생성형 AI로 자원을 전환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다. 라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요. 매출은 자동차도 많이 나올 수 있지만 결국 수익을 봤을 때 어닝 결과에 많이 기여를 할 수 있는 것은 생성형 AI다. 이렇게 파악이 가능한 거죠.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애플은요.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해 고분 분투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의 수익원을 잃게 됐습니다. 지난 분기에 매출 부진에서 가까스로 벗어났지만 이번 분기에 다시 부진할 것이라고 경고를 했거든요. 물론 비중 프로가 있긴 한데요. 이달 말에 막 출시됐기 때문에 수년 동안 성장에 크게 기여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상이 나오고 있거든요. 따라서 다시 얘기하면요. 애플은 당분간 성장 동력이 보이지 않는다. 물론 이제 인공지능이 모바일 안으로 들어가서 스마트폰 안에 AI가 들어가게 되면요. 다시 한번 모바일 붐이 나올 수 있다. 이러한 전망도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암울한 시기가 찾아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여기 나와있는 차트를 보시면요. 애플의 성장 추세입니다. 애플은요. 계속해서 사이클을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2021년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에서는요. 성장률이 그렇게 두드러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요. 2021년에 애플의 성장 추세가 이렇게 좋았던 이유는요. 바로 팬데믹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에 갇혀서 모바일 기기를 보면서 시간을 보냈잖아요. 따라서 갑자기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죠. 따라서 이 기간, 팬데믹 기간의 수혜를 제외하면 최근에 굉장히 오랫동안 성장 추세가 정체되어 있었다. 이 부분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계속해서 애플의 성장 추세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번에 중단을 발표한 애플카 프로젝트의 경우에는요. 수익률은 굉장히 낮았습니다. 따라서 마진은 굉장히 낮을 것이다. 기대가 됐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의 잠재력은 엄청났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랫동안 애플의 유명한 차세대 먹거리로서 선전이 되어왔다. 따라서 애플은 계속해서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하나의 상징적인 모습이었거든요. 소비자를 애플의 생태계에서 계속해서 지킬 수 있는 하나의 힘이었다. 계속해서 우리가 애플을 이용하다 보면 나중에는 자동차도 연결될 것이다. 이러한 희망이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애플은요.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비롯한 현재 제품의 AI를 적용하는 데 집중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엣지 AI로 부르는 거죠. 이제는 AI, 인공지능이 우리가 사용하는 가전제품 그리고 모바일 기기로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부분에서는 물론 애플은 잠재력이 무분분진합니다. 그리고 또한 알파벳의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기술 경쟁사에 더 이상 뒤처지지 않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돼 있다. 올인할 수 있다는 거죠. 애플은 6월에 열리는 개발자 컨퍼런스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더욱 자동화된 도구, 그리고 뉴스 기사, 뉴욕 기능을 포함한 새로운 AI 기능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블룸버그 뉴스에 따르면 첫 번째 새로운 기능은 9월경에 차기 아이폰과 함께 출시된 iOS 18에 포함될 예정에 있다. 그렇게 되면 조금 늦는 감이 있죠. 지금 2월 달인데 아직도 한 7개월 정도 걸려야 이 인공지능이 탑재된 새로운 아이폰이 등장한다. 그렇게 되면 삼성 같은 경우는 이미 발표한 지 한참 됐잖아요. 조금은 후발주자의 느낌이 난다.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요. 인공지능이 얼마나 빨리 애플의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애플은 몇 년 동안 본격적인 AI 애플리케이션 및 기능 라인업을 갖추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너무 늦게 출발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용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애플의 성향이 있습니다. 굉장히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시장에서 공격적으로 경쟁하기 어려운 여건이 조성돼 있다고 우리가 좀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결합한 비존 프로의 경우에는요. 역시도 큰 수익을 창출할 때까지는 몇 년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또한 연간 수백만 대가 판매되더라도요. 3,500달러짜리 헤드셋은 애플의 연간 매출 총액 4,000억 달러를 생각해 볼 때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따라서 헤드셋 가지고 성장 동력을 만들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애플은요. 더 가벼운 AR 안경, 새로운 스마트홈 기기, 카메라가 장책된 A-Pot 이렇게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성장 동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요. 하지만 다양한 소형 제품이 애플의 가장 큰 제품이었던 자동차를 대체할 수 있을지는 우리가 몇 년을 더 지나야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개인적으로 이 뉴스를 보고 떠올랐던 생각을 공유를 해드리면요.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인 효과가 발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마진이 올라갈 수도 있겠죠. 커다란 프로젝트 하나가 없어졌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라든지 마진은 좋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요. 애플의 투자 매력이 많이 떨어진다.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우리가 종목 선택을 할 때요. 미래의 가치를 보면서 투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최근에 매그니피센트 세븐 중에 가장 주가의 흐름이 좋지 않은 두 종목은요. 애플 그리고 테슬라입니다. 하지만 테슬라 주주 입장에서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한 가지의 이유가 있는데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조만간 저가형 전기 자동차가 등장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요. 거기에다가 언젠가는요. 완전 자율주행이 실현될 것이다. 요란 희망이 남아 있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애플 같은 경우는요. 애플카 프로젝트가 사라지면서 어떻게 보면 이러한 꿈과 희망이 조금은 줄어들었다.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물론 앞으로 메타버스에서 어느 정도의 성공을 거둘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모바일폰 안으로 AI가 들어올 때 얼마나 많은 붐을 조성할 수 있을까. 이 부분도 자세히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애플이 쇼킹한 뉴스를 발표한 가운데 굉장히 재미있는 기사 하나가 발표가 돼서요.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볼까 합니다. 이제 매그니피센트 7의 시대는 갔고요. 페이브4의 시대가 왔다. 페이브는요. 페이블러스의 약자입니다. 따라서 멋쟁이 4개의 기업이 있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죠.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매그니피센트 7 주식 중에서 애플, 알파벳, 테슬라는요. 더 이상 그 타이틀에 걸받지 않을 수 있다. 월프 리서치가 그런 의견을 주장하고 있고요. 이제는 정말 매그4, 매그니피센트 7, 4라든지 페이블러스 4로 불러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월프 리서치의 이사 롭 긴스버그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긴스버그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엔비디아는 그들만의 리그에 올라가 있다. 그 얘기는요. 나머지 기업들에 비해서 한 차원 위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고요.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은요. 여전히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나머지 3개는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고요. 상당히 취약해 보인다라고 평가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2023년 S&P500은 24.2% 주가가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요. 매그니피센트 7은 무려 107% 한꺼번에 올라갔거든요. 따라서 작년 한 해는 정말 매그니피센트 7이 지배를 했다. 이렇게 우리가 마무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런 움직임은요. 2024년 들어서도 60% 가까이 상승한 엔비디아 그리고 36% 상승한 메타의 경우에는요. 계속해서 새해에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다우존스 지수에 새롭게 추가된 아마존 같은 경우도요. 올해 슬금슬금 올라가면서 14%나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긴스버그는요. 애플, 알파벳, 테슬라는요. 매그니피센트 7에서 이제는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요. 2023년 12월 최고치에서 이미 10% 정도 하락을 했고요. 2024년 들어서도 6%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따라서 시장은 굉장히 멋지게 달리고 있는데 애플은 혼자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애플의 주가는 지금 현재 주당 182달러 정도의 지지선을 만나고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유지는 되지 않을 것이다. 그 얘기는요. 지지선을 뚫고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대신에 그는요. 애플 주가에 적합한 수준은 160달러 중반대다. 그렇게 되면 주가가 10% 정도 추가적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주장입니다. 자 그리고 알파벳 같은 경우는 지난 한 달 동안 거의 10%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실적이었죠. 실적 발표하고 나서 11%나 급락을 했었거든요. 그 이후에는 구글의 주가가 다소 무겁게 움직이고 있다고 분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기자동차 제조업체인 테슬라 같은 경우는요. 2024년 들어서만 20% 가까이 급락 추세를 만들어냈습니다. 긴스버그가 보기에는요. 테슬라가 단기적으로 약간의 약세장을 형성하고 있다. 약세장은요. 베어마켓을 얘기합니다. 주가가 20% 이상 떨어지는 것을 얘기하죠. 따라서 지금 현재 테슬라는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조금은 조정보다 더 나가고 있다. 주가가 많이 떨어지는 중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는 거죠. 따라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요. 이 세 종목은 굉장히 추세가 좋지 않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과연 저력을 가지고 있는 세 종목이요. 다시 반등 추세를 만들어내면서 매그니피센트 7이라는 이름을 지켜낼지 아니면 정말로 페빌러스 4의 시대가 도래할지 굉장히 좀 흥미진진한데요.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모니터링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투자 전략을 계속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기사는요. 어제부로 미지온 탑12에 새롭게 포함된 세일즈포스 관련된 기사를 준비했습니다. 때마침 오늘 장이 끝나고 나서 세일즈포스가 어닝을 발표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사를 통해서 어닝에 대한 전망도 살펴보고요. 또 새롭게 탑12에 포함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도대체 세일즈포스는 어떤 기업이냐 이렇게 질문을 주시고 계시거든요. 따라서 세일즈포스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마련해 봤습니다. 외두부시에 따르면요. 수요일 장 마감 이후에 4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세일즈포스가 애널리스트의 예상을 뛰어넘는 좋은 실적을 발표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본사를 둔 소프트웨어 기업 세일즈포스는요. 비용 절감 그리고 전략적인 집중으로 인해서 투자자들의 걱정이 사그라졌다라고 평가해 주고 있습니다. 2025년 회기년도 올해를 얘기하는 거고요. 회기년도는 보통 1년을 빨리 가는 경우가 많죠. 엄청난 마진 향상과 성장 전망을 개선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월가의 역사책에 나올 만한 반등 스토리를 이끌어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외두부시에 댄 아이브즈가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월스릿의 역사책에 나올 만한 반등 스토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가 뭐냐면 세일즈포스의 주가 흐름을 보시면요. 2022년 초부터 지금 2023년 굉장히 많은 폭으로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60% 가까이 주가가 폭락을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는 정고점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정고점이 300이 조금 넘었습니다. 308까지 갔었는데요. 이제는 거의 정고점을 찍을 태세를 갖추고 있다. 따라서 굉장히 멋진 반등 스토리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웨두부시는요. 세일즈포스에 대해서 매수 등급을 부여하고 있고요. 목표 주가는 280에서 325달러로 늘렸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지금 현재 주가가 300 정도 되거든요. 따라서 25% 정도 상승의 여력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댄 아이브즈는 2025년 회귄년도에도 성장 가속화가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오늘 개장 후에 CRM에서 또 한 번의 후실적을 기대하고 있다. 오늘 장이 마감된 이후에 어닝을 발표하게 되고요. 아마도 성장 가속화가 되고 있으니까 가이던스가 좋게 나올 것이다. 이러한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웨두부시는 또한 세일즈포스가 마침내 슬랙을 자사의 광범위한 애플리케이션 제품군에 통합하는 데 성공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요. 여기 슬랙이라는 기업이 나오는데 다른 사스 기업을 얘기합니다. 슬랙이라는 사스 기업은요. 우리가 보통 마이크로소프트의 팀즈 아니면 구글이 가지고 있는 워크스페이스가 있는데요. 이러한 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을 도와주는 소프트웨어다. 사스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슬랙을요. 세일즈포스가 2020년에 인수합병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두 기업이 통합을 했다. 그 얘기는요. 시너지가 나오기 시작한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세일즈포스라는 기업은요. 이름에 나와 있듯이 세일즈팀을 도와주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객관리까지 하죠. CRM을 추구하는 그런 기업인데요. 따라서 세일즈포스가 가지고 있던 소프트웨어 그리고 슬랙이 가지고 있는 생산성 이 커뮤니케이션 소프트웨어를 통합해서 패키지로 판매하면서 우리 시너지가 조금씩 나오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또한 웨드부시는요. 2025년까지 연간 매출이 40억 달러까지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설치 기반에서 인공지능을 수익화하면서 성장의 여지가 충분하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설치 기반은 뭐냐면요. 이미 확보된 고객군을 얘기하는데요. 새롭게 인공지능이 계속해서 발전되고 있잖아요. 따라서 생산성을 늘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툴이 계속해서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 고객들도 추가적인 매출을 기여할 것이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세일즈포스는 2월 28일 수요일 장 마감 이후에 4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에 있습니다. 전망치를 보시면요. 애널리스트들은 92억 2천만 달러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고요. 주당 순이익은 2.27입니다. 따라서 전년 동기 대비 매출과 순이익이 모두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 마감 이후에 어떠한 어닝을 발표하는지 굉장히 많이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요. 자 이번에는 세일즈포스라는 기업이 좀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일즈포스는요. 소프트웨어를 구동 모델로 판매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최근에 AI 아인슈타인을 추가했습니다. 자 이 세일즈포스가 자랑하는 AI 아인슈타인의 기능을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일즈포스는 세일즈포스 아인슈타인이라는 이름으로 AI 제품 그리고 서비스 제품군을 제공하고 있다. 단일 제품이 아니라 세일즈포스 플랫폼에 내장된 통합 기능 세트라고 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기능을 판매하는데요. 이러한 기능과 통합이 됐다. 앞으로는 인공지능이 조금 더 생산성을 쉽게 향상 수 있을수대로 도와준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겠죠.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세일즈포스가 판매하는 상품의 이름인데요. 세일즈 클라우드, 서비스 클라우드, 마케팅 클라우드, 커머스 클라우드 이렇게 다양한 제품군이 있는데요. 여기와 통합이 돼서 이제 AI 기반 솔루션을 제공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AI가 추가되면서 어떠한 기능에 향상이 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혜택이 여기 쭉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측 리드 스코링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여러 가지 세일즈 리드가 있죠. 세일즈 리드라는 것은요. 이제 다양한 잠재 고객을 얘기합니다. 그 중에서 어떤 고객에 집중을 하면 조금 더 이게 세일즈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지 그거를 점수로 표시해 주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렇게 A, B, C, D 이렇게 잠재적인 고객사가 있으면 거기에서 B에 집중해라. 이렇게 인공지능이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능형 기회 인사이트는요. 과거 데이터라든지 고객의 상호작용 데이터를 이용하면서 그리고 시장의 동향까지도 반영해서요. 어디에 영업의 기회가 있는지 이걸 또 알려준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동화된 이메일 응답에도 이용이 되겠죠. 따라서 자동응답을 생성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답장을 보내라. 이런 것까지 다 이메일을 써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개인화된 마케팅 자동화라든지 챗봇도 지원이 가능하고요. 데이터 입력이 감소하겠죠. 예전에 제가 세일즈 앱 마케팅 다이렉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보면요. 세일즈 팀이 하루에 한 두세 시간씩 데이터를 입력하는 데 시간을 보내거든요. 이런 수동 작업이 없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측의 정확도. 이거는요. 세일즈의 예측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제 비용도 조절을 하고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세일즈 코를 강화할지 이런 계획을 짤 수가 있는데요. 이런 세일즈의 예측이 정확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은요. 거래 성사 시간 가속하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요. 세일즈 코를 확률을 높아준다는 거죠. 성공 확률을 높으면서 점점 더 많은 거래 성사로 이끌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물론 이제 부서 간의 협업도 가능해지겠죠. 모든 것이 소프트웨어 안에서 데이터가 공유되면서 이 조직의 전반적으로 우리 세일즈 부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다 파악하면서 협업이 긴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직원 교육 및 개발도 굉장히 쉬워집니다. 신입사원이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팀원이 합류를 했을 때 이제는 더 이상 예전에는 인수인계에 상당히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소비를 했는데요. 이제는 인공지능이 안 와서 중요한 데이터를 다 교육을 시켜준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세일즈포스가 개발한 아인슈타인은요. 정말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인공지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혜택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객사 입장에서는 세일즈포스의 소프트웨어를 이용할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최근 들어서 인공지능이라는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를 가지고 이제 적극적으로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예전에 있었던 혁명과 다르게 이 인공지능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커다란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과거에 나타났었던 기술력은요. 보통은 매출하고만 관계가 있습니다. 새로운 비즈니스가 나타나면서 무궁무진한 매출의 창출 기회를 안겨줬던 엄청나게 많은 혁신질이 과거에 있었죠. 자 그런데요. 인공지능은 매출뿐만 아니라 이 순이익도 올려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거든요. 그 얘기는 마진을 올려줄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생산성에 관련된 것이 바로 인공지능이잖아요. 따라서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주가는 실적 곱하기 멀티플이잖아요. 인공지능이 도착을 하면서 인공지능이 활성화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매출을 놀릴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무서운 부분은 인공지능의 혜택으로 인해서 많은 기업들이 마진을 올릴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보통 실적이라고 부르는 EPS 순이익은 점점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따라서 미국 주식 시장은 계속해서 달릴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 굉장히 중요한 투자의 논리가 형성됩니다. 여러분들 포머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Fear of Missing Out의 약자인데요. 남들은 모두 성대한 파티에 초대를 받아서 가는데 나 혼자 초대를 받지 못하면 어쩌나 나 혼자 나고 되면 어쩌나 이러한 공포감을 얘기하거든요. 인공지능을 인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고 있죠. 투자 자금을 늘리고 있는데요. 나 혼자 엔비디아를 갖고 있지 않아서 그래서 나만 이 파티에 참석을 못하면 어떠나 이러한 공포감이 포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번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 엔비디아 포머는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다라고 합니다. 무슨 내용인지 확인을 좀 해보시죠. 엔비디아는 칩 제조업체의 놀라운 상승 이후에도 여전히 포트폴리오 매니저들의 보유 비중이 낮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놓칠 수 있다는 두려움 포머 때문에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어나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겠죠. 엔비디아는요. 벤치마크 S&P500의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 SPY라는 ETF 아시잖아요. SPY를 구성하는 500대 기업이 있겠죠. 자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의 비중이 각각 다릅니다. 시가총액에 따라서 이 비중이 달라지잖아요. 자 밑에 내려가서 잠깐 보여드리면요. TOP10 홀딩지를 보시면 역시 마이크로소프트가 1등이겠죠. 전체 자금의 7.12%를 담당하고 있고요. 애플이 6.2% 그리고 세 번째로 엔비디아가 4.59%의 투자 비중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은 뭐냐면요. UBS의 데이터에 따르면 대형 자산 운용사 중에 평균적인 자산 운용사는요. 전체 포트폴리오의 2.1%만 엔비디아에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요. 지금 현재 시장의 평균지수보다 너무나 엔비디아 주식을 적게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자산 운용사가 가장 꺼리는 부분이 뭐냐면요. 시장의 수익률보다 한참 떨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시장의 평균을 계속해서 쫓아갈 필요가 있거든요. 따라서 전반적으로 S&P 500의 수익률을 맞출 수 있는 능력이 자산 운용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엔비디아가 지금 시장 지수의 4.5%를 차지하고 있는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비중은 2.1%밖에 되지 않으면요. 점점 더 엔비디아를 추가하면서 시장 지수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기울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거를 포머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다. 이렇게 이 기사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이 단지 벤치마크 수준을 따라잡을 정도만 더 많은 엔비디아 주식을 매입하기 시작하면요. 엔비디아는 추가 수요를 볼 수 있다는 계산이 성립이 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정보를 더 보여드리면요. 반면 현재 포트폴리오 매니저들의 보유 비중이 시장 지수 비중보다 더 높은 상위 10대 주식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구글의 알파벳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시면요. 지금 알파벳 같은 경우는 S&P 500에서 차지하는 비중이요. 1.91%입니다. 그런데 이 기사 내용에 따르면 지금 현재 포트폴리오 매니저들은요. 1.9%보다 구글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요. 시장에 비해서 지나치게 한 종목의 편중이 돼 있다. 조금 줄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역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어쨌든 엔비디아의 주가가 너무나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살 사람이 없겠다. 이렇게 우리가 좀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번 기사의 내용에 따르면 포트폴리오 매니저들은 이제 막 뽀모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엔비디아의 주가 상승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미국 증시에 대한 전망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미국 증시 전망은 바클레이 업데이트 전망이고요. 연말 목표치를 5,300으로 상향 조정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논리를 한번 살펴봐야겠죠. 바클레이지는 올해 첫 두 달 동안 랠리를 반영했다. 그 얘기는 주가가 너무나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목표 주가도 올려야 된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고요. 연말 S&P 500의 목표 주가를 업데이트하고요. 기업 실적에 대한 전망도 소폭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투자기관은요. 연말 목표치를 원래 4,800을 주고 있었는데요. 무려 5,300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의 예측치를 한 10% 이상 조정한 거죠. 자, 회균 연도 주당 순이익도 233에서 235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주당 순이익 추정치는 뭐냐면요. S&P 500을 구성하는 500대 기업이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EPS를 다 합친 겁니다. 자, 그런데 원래는 233이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간단한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요. 원래 연말 목표치가 4,800이었죠. 따라서 4,800 나누기 233을 하면요. 멀티풀을 원래 20.6배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5,300이 등장한 이유는 뭐냐면요. 물론 이제 EPS 추정치도 235로 올리긴 했습니다. 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부분은요. 멀티풀을 22.6배는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시장의 센티먼트가 굉장히 좋아졌다.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는 거죠. 바클레이스가 이번에 연말 목표치를 10% 이상 상향 조정한 이유가 설명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 전반이 연초에 높은 금리 역풍을 계속해서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이 얘기는요. 당초에 바클레이스가 4,800을 예상했을 때는요. 지금 금리가 너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많이 흔들릴 것이다. 이러한 예측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전혀 흔들리는 모습이 발견되고 있지 않다. 높은 금리의 역풍을 계속해서 무시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메가테크 기업들의 언잉이 너무나 좋잖아요. 실적 전망치가 계속해서 높게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전망치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경제 역시도 지금 굉장히 높은 금리에 비해서 굉장히 탄탄한 모습을 지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 전망치를 계속해서 초월하는 굉장히 좋은 실적이 발표되고 있다. 이렇게 바클레이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S&P500의 불케이스 그리고 베어 케이스가 나옵니다. 여기 나와 있는 5300은요. 우리가 보통 베이스 케이스라 그럽니다. 가장 확률이 높은 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최상의 시나리오가 펼쳐진다면 그걸 불케이스라 그러고요. 최악은 베어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최상의 시나리오를 보시면요. 주당 순이익은 252달러가 가능하고요. 멀티플은 24백까지도 가능하다. 그렇게 되면요. S&P500은 6050을 찍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주당 순이익이 221달러까지 떨어지고 만약에 멀티플이 20.400까지 떨어지게 되면 그게 바로 베어 케이스다. 4500까지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바클레이는 베이스 케이스, 불케이스, 베어 케이스까지 제시를 했는데요. 자 그러면 어떠한 일이 발생하면 이러한 시나리오가 바뀔 수 있는가. 여기가 중요하잖아요. 자 여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수준은 모두 빅테크의 실적 현황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앞으로 다가오는 2분기, 3분기, 4분기 계속해서 어닝 실적이 발표될 텐데요. 만약에 어닝 실적이 계속해서 좋다. 그러면 이제 불케이스도 가능한 거고요. 그러면 이제 6050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빅테크의 어닝 결과가 흔들린다. 그렇게 되면요. 계속해서 떨어지면서 4500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만약에 실적 개선 행진을 이어가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테크 주식을 제외하고 나머지 섹터들은 바닥을 찍고 있잖아요. 근데 바닥을 찍고 만약에 회복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 그렇게 되면 S&P500 지수는 주당 순이익 252달러에 6050이라는 굉장히 좋은 주가의 상승을 도모할 수 있다. 지금 현재 수준에서도요. 무려 19%나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반면 빅테크 기업들이요. 분기 실적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기대치가 지금 주어졌는데 이러한 기대치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매크로 배경이 안 좋아진다면. 그 얘기는 만약에 리세션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경기가 둔화되는 모습이 발생되면요. S&P500 지수는 주당 순이익은 221달러에 그칠 것이고 주가는 4,500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주가에서도 11.3% 하락이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베어 케이스가 현재 주가에서 4.4% 올라가는 거였죠. 그리고 최상의 시나리오는 19% 플러스입니다. 최악은 마이너스 11이잖아요. 따라서 배팅을 해볼 만하죠. 왜냐하면 잘 되면 19% 이익을 얻을 수 있고요. 그래서 잘 안되면 11% 손해잖아요. 따라서 동전 던지기보다는 조금 더 확률이 높다. 이렇게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기사는요. 여러분들께서 다소 생소하게 느끼실 만한 기업이 등장합니다. 퍼스트 솔라라는 기업의 어닝 결과 발표를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릴 예정인데요. 제가 오늘 마지막 기사로 퍼스트 솔라 기사를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1월 23일부터 퍼스트 솔라에 대한 투자를 시작했거든요. 미존 멤버분들께서는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1월 23일날요. 퍼스트 솔라의 주식을 30주 매수하면서 새롭게 포트에 추가한 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퍼스트 솔라라는 에너지 종목을 포트에 포함한 이유는요. 이제는 청정 에너지 분야가 거의 바닥을 찍었다. 이제부터는 상승 추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기대감을 가졌기 때문이고요. 실제로 이번 결과가 너무나 긍정적이라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기사를 좀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4분기의 개 미피의 수를 보시면 3달러 25센트를 찍었는데요. 시장의 기대치에 비해서 13센트를 추가적으로 만들어냈고요. 매출은 16% 올라갔습니다. 자 그런데 미스가 나왔잖아요. 따라서 시장의 전망에는 미치지 못하는 매출이 발표가 된 거죠. 하지만 이 부분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있다가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대부분의 다른 태양광 회사가 지금 현재 좌절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년 동안 이 청정 에너지 분야의 기업들은요. 주가가 너무나 많이 폭락을 했습니다. 70% 80% 떨어진 종목이 순수록 하거든요. 펄솔라 역시도 굉장히 좋지 않은 주가의 흐름을 보여왔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바닥을 찍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펄솔라는요. 화요일 날 장 마감 이후에 예상보다 나은 4분기 갭 수익 그리고 연간 수익 매출에 대한 가이던스를 보고 했는데요. 호의적인 투자자의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따라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펄솔라의 어닝 결과 그리고 가이던스가 괜찮았고요. 두 번째는요. 나머지 기업은 다 안 좋거든요. 따라서 다른 기업에 비해서 월등히 좋은 수익 결과 그리고 가이던스를 제시하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 4분기의 수익을 보시면요. 전년 동기에는 750만 달러가 손실이었습니다. 따라서 적자였다는 얘기죠. 주당 0.07달러의 손실을 기록했는데요. 1년 만에 3억 4천 9백만 달러의 이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당 3달러 25센트를 만들어내면서 전환을 성공시켰다. 자 그리고 순 매출을 보시면 전년 대비 4억 달러가 증가한 12억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매출이 많이 늘어난 이유는요. 주로 모듈 판매 증가에 힘입은 결과다. 모듈은요. 그냥 쉽게 솔라 판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퍼스트 솔라의 2024년 회귄년도 가이던스를 보시면요. 44억에서 46억 달러의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리고 주당 순이익은요. 13에서 14달러 정도를 제시를 했습니다. 1년 동안 이 정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월가의 애널리스트들 컨센서스를 보시면요. 40억 6천만 달러가 매출이고요. 그리고 EPS는 13.26입니다. 따라서 비교를 해보면요. 거의 비슷하죠. 따라서 이거 역시도 와우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환호성을 지른 이유가 있는데요. 다음 줄에 나옵니다. 자 일단 연간 판매량은 15.6에서 16.3기가 와트를 판매할 수 있다고 밝혔고요. 자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매출 총이익입니다. 총이익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매출에서요. 이 매출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직접 비용을 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퍼스트 솔라 같은 경우는 솔라 판넬을 판매하잖아요. 그러면 솔라 판넬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직접 비용이 있겠죠. 이걸 빼고 남아있는 이익을 총이익이라 그럽니다. 자 그런데 지금 20억에서 21억 달러가 나오잖아요. 그 얘기는 아까 매출의 가이던 수가 44에서 46이었습니다. 따라서 총이익 마진을 계산해 보면요. 무려 45%를 넘어갑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수치인지 보기 위해서는 과거에 어떠한 총이익 마진이 있었는지를 봐야겠죠. 자 퍼스트 솔라의 페이지로 이동을 해서요. 프로피타빌리티를 클릭하시면 가장 위에 그로스 프로핏 마진이 있습니다. 총이익 마진이잖아요. 자 퍼스트 솔라 같은 경우는 지난 12개월 동안 기준으로 했을 때 27%의 총이익 마진을 만들어내고 있었고요. 과거 5년 평균은 19.4%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원래 20% 되지 않는 총이익 마진을 만들어내던 기업이 퍼스트 솔라인데 2024년에는 지금 45%가 가능하다. 갑자기 엄청나게 높은 이 마진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자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영업이익입니다. 영업이익은 15억에서 16억 달러로 예상된다고 밝혔잖아요. 자 다시 한번 매출은 44에서 46이죠. 따라서 지금 영업이익 마진을 계산을 해보면요. 무려 34%가 넘어갑니다. 자 그런데 과거에는 어떤나 다시 한번 봐야겠죠. 영업이익 마진은 보통 에빔 마진하고 비교하면 됩니다. 비슷한 개념이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퍼스트 솔라는요. 14.19%의 영업이익 마진을 과거 12개월 동안 보여왔고요. 과거 5년 평균은 7%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원래 영업 마진이 10%도 되지 않는 그런 기업인데요. 갑자기 올해 들어서는 이 영업이익 마진이 34%를 넘어간다. 굉장한 일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연말순 현금 잔액은 9억에서 12억 달러로 예상이 된다. 따라서 현금도 넉넉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이 부분을 좀 우리가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요. 퍼스트 솔라 같은 경우는 두 가지의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태양광 시스템이고요. 두 번째는 태양광 모듈. 제가 아까 솔라 판넬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전체 매출에서 태양광 시스템은 전제 매출의 73%를 차지하고 있고요. 태양광 모듈이 지금 매출의 27%를 차지합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나와 있는 태양광 모듈이 최근 들어서 이제 성장세가 굉장히 높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이 지금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최근 들어서 퍼스트 솔라는요. 박막 기술이라는 것을 개발을 했고요. 또 한 가지 카드늄 텔루 라이드라는 굉장히 좀 신기술을 활용을 해서 반도체 패널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비용이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따라서 굉장히 좀 저렴한 가격으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 부분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강력한 수익을 견인하고 있다. 이렇게 파악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 회사는 제3자 개발업체에 태양광 패널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전환했습니다. 예전에는 프로젝트 개발을 직접 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제조에만 집중을 하고 있다. 따라서 위험은 줄이고 수익성이 굉장히 많이 향상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파악이 가능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수익성이 과거 5년에는 총이익이 19.4 했는데 최근에 1년 동안은 27이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가오는 1년 동안은 27%가 아니라 무려 45%까지 총이익 마진이 올라가고 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요. 이 펄솔라는 굉장히 좋은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고요. 앞으로 청정에너지 쪽이 반등하는 추세를 보일 수만 있다면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친환경에너지 산업에 관심이 있는 투자자라면요. 한 번쯤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만한 기업이다.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매수 권유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관심이 가시면 직접 공부를 해보시고요. 리서치를 통해서 여러가지 파악을 해보신 다음에 그래도 만약에 마음에 든다. 그렇게 느껴지시면 그때 투자 결정을 하셔도 늦지 않는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2월 28일 오늘의 빅주신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도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요. 정말 오래간만에 찾아온 2월 29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루를 덤으로 받은 굉장히 좀 기분이 좋은 날인데요. 내일도 미존 방송은 계속됩니다. 오래간만에 찾아온 2월 29일 2월의 마지막 날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 보는 사람에게爱여 주시 Sow전 pensions Daha call 또한 신선생 givo seems to open Scott 역시 mogelijk ber